공병호의 휴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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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스토리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오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엘리트입니다 북한 출신에 그리고 제2 자연과학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방연구원의 정택담당 기자로 일해오신 김길선님을 모시고 정말 오늘 북한사회의 내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집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해고하는 글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55년생이시죠 저희 집안은 이게 북한 개국주의 견제에서 볼 때는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집안에 김씨 집안에 사춘, 오춘 다 조상들이 공산권에서 항일운동을 했어요 항일운동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일전쟁 때는 어렸으니까 참선 못하고 그리고 그저 중국 모듬의 시골에서 장정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항일에 나가고 그 동네가 우리 아버지의 가문의 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쌍둥이거든요 7살 때부터 박가리를 했대요 동네에 장정이 없어서 요령승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게 머리가 용암촌이라고 북한이 보이는 지역에서 압록강 두만강 변두리에 용암촌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건 형까지 알았던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네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는 몇 분 정도 보건 지금 형제가는 우리 아버지는 형제 우리 아버지는 형제가 많아요 제가 알기는 한 일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곱 분 중에서 아버지 성함이 김용암입니다 김용암이시 몇 년생이셨 우리 아버지는 32년생입니다 31년생이고 그러다 나니까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상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지방 형들 사춘들 다 그렇게 항일운동을 하다 나니까 성분이 나름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한 여수 일곱 명의 항일운동 참가자들 중에 김일성 친설구대에서 뛴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누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1군에서도 뛰고 다른 항일용군에서 항일운동하고 그랬지만 우리 고모는 어떻게 돼서 김일성 계롤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고모 보고 물어봤어요 왜 빨치산에 가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때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항일운동에 나간 가문의 장정들이 많으니까 좀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밥솔 두고 사는 집에 시집가라 하면서 그래서 그 동네 장애인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우리 고모를 우리 고모가 나름 이뻤대요 그런데 우리 고모는 좀 깨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예 산으로 들고 뛴 거예요 빨치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34년에 빨치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쭉 김일성의 본처인 김정숙이랑 한 부대에서 다 있었어요 그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고모 그래도 빨치산 때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결혼을 했었대요 빨치산 내에서 그 어느 부대 정치위원이었대요 공산권에는 정치위원 부대 부대 직책의 정치 지도원이라든가 정치위원은 꼭 있으니까 그 정치위원을 했던데 뭐 전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고모는 애도 하나도 없이 과부가 된 거예요 빨치산에서 쭉 가다가 40년대 이 빨치산 부대들이 토벌이 너무 심해지니까 다 소련으로 넘어가는 때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우리 빨치산 하면서 홀로 된 홀아비 과부가 이거 빨치산 내에 많은데 다 혁명 동지들인데 이제라도 서로 짝지어서 사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서 설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숙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원래 약혼자가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죽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엄마인 김정숙이도 약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갑용이라는 빨치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부대로 분할돼 나갈 때 이 약혼자 지갑용이라는 사람이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 빨치산 잔당들이 서르르르 넘어갈 때 거기서 육 같이 라고 된 거예요 못 넘어가고 라고 된 거예요 혼자 그 선을 둘러서 넘어가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김정숙이 그때 결혼을 해서 설선 모범을 보인 거예요 우리 고모도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미 본처가 일제에서 희생된 빨치산의 나름 고물이었어요 그분하고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하여튼 우리 가문이 좀 그래요 그럼 그 빨치산은 대개 활동 무대가 압록강 두방강 연변을 해가지고 지금은 간도 지역 그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했겠네 압록강 두방강 연변에도 36년 7년까지 가끔 출몰했고 거기 붙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북만주 남만주 이런 데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내륙에서 그리고 북한 일제를 지소를 공격하거나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십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중국공산당 항일연군에 항일연군의 한 연군에 속해가지고 속해가지고 거기에 조선인부대 그것도 소대급 중대급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부대 부대장이 김일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북한을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활동 연명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정말 32년도 생기니까 42년도에 10살 났을 때예요 42년도 7살때부터 그럼 고모는 고모는 언제까지 생존하셨습니까 우리 고모는 김일성이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1945년 9월 말에 소련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들어갈 때 그 군함에는 안 타고 김정식이여 뭐여 빨치산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하고 소련이 들어가서 난 애들 다 같이 좀 늦게 북한 땅으로 들어와서 청진 주울 온천 이걸 다 요양을 하면서 1945년 12월 말에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까지 김정식이여 김정일이여 우리 고모여 우리 사촌들이 다 한 배를 타고 같이 다 움직인 거예요 김일성이는 따로 움직이고 그러면 고모님은 상당히 삶이 유복했겠네 북한에서 근데 이게 문제예요 북한의 모든 빨치산 출신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63년도에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때 빨치산들도 배급제였어요 특전 특혜가 없었어요 나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게 뭐 백미 70% 잡곡 30% 주민들이 이렇게 받는다 치면 백미를 100% 줬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공급 공급이 조금 일반 평인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모두 직책이 상위권이 있었으니까 그 저희 말하자면 론이 생활비 지급이 높았다는 거 생활비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월급이라고 하죠 월급이라고 하죠 네 북한은 생활비라고 그래요 생활비라고 하구나 월급하면 노동력 착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임 임금 이 단어를 북한에서 싹싹이 축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생활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김일성이 말한 게 있어요 국가가 먹고 있고 쓰고 사는 문제를 100% 보장해 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로임을 줄 필요가 없대요 월급을 줄 필요가 딱 생활비에 필요한 자자구려한 거 사는 것 전기 사용료 배급 탈 때 국정 가격으로 주는 입살 한 킬로의 최저 가격이거든요 그럴 때만 지불할 수 있는데 합당한 양이 월급을 생활비를 지급한다 해서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로임이란 말은 안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모님은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고모님은 그때 나와 가지고 나름 그 빨치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뭐 비단의 고깃국에 이 밥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아집 이 노래를 부를 때 비단옷에 걸려 가지고 우리 고모는 평양 제사공장 당비서를 했어요 그 빨치산 출신으로서 제일 큰 공장이었거든요 제사공장 네 제사공장 그 당비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옷 세 벌 때 다섯 벌인 적도 우리 고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빨치산들이 적어도 74년도까지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우리 68년도 67년도 그때 북한의 외교관들 집에 가보면 티비가 있었어요 티비 나오기 위해서 그때 빨치산 집에 가면 티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집이 좀 출신 성분이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까 저는 그저 태어나서 북한에 들어간 날부터 느꼈어요 어디가나 빨치산 가문이다 오늘 우리 방송에서 모신 분 가운데 평양특별시죠 평양특별시 출신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평양특별시 성분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 평양 시민들이 있는데 이거는 적대계층이 아니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적대계층이 아니면 100% 핵심계층으로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내가 평양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그렇게 좀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까 아 그거는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차 타고 넘어서 평양역에 내리니까 새까만 뽑아다가 딱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실어가고 중국에서는 그런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자랄 때 가만 보면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8살 때 기억이 남아있구나 네 기억이 다 남아있죠 그 과거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북한에 나갈 때까지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중국말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양 장춘 할빈 이런 데서 살았어요 아주 익숙한 장소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빈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조선족이 없는 사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공부 제일 못하고 가짜 다리도 모르는데 가가 거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 면치는지도 니에 못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치산의 무슨 후손이라 해 가지고 야 그것도 쉽지 않는데 그렇게 공부 못하는 날을 인민학교 중학교 정의간 10점 만점 최호등 5점 채점 법 때는 5점 만점 최호등으로 졸업시키고 10점 채점 법에 나왔을 때는 10점 만점 최호등으로 졸업시켰어요 저는 항상 내 학습담당 말하자면 방조주는 소년단 간부로 간부를 달고 다녔어요 재종 공부 개별 교수하라고 분공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난 싫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신분에 따라서 확실한 그런 차이를 두는 사회네요 네 나는 낙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 성분에서 나를 낙제시키면 우리 담임선생님이 책임져야 돼요 대단하네 네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김일성종합대학을 들어갔는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쭉 하면 내가 뭘 잘못하든 아무것도 다 그래도 항상 나는 용서받고 아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댔어요 그거 보면 다 60년대 70년대 초번만 해도 북한 주민사의 항일 빨치산 출신 투사들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존경심 네 그 후에 김정일이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974년이 북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김정일이가 등장했을 때가 1974년이 언제입니까 원래 김정일이가 69년도가 68년도에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요 네 처음에는 문화예술 담당부에 지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내곡해서 형상화하는 거기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딱 넘어서니까 벌써 김일성이 빨치산 때 만들었다는 용국대본 성광당 꽃파는 처녀 한자이도 아닌 운명 이런 걸 다 가지고 가극으로도 각색하고 용마로도 각색하는 그 우상화의 첫 시발점을 김정일이가 뗀 거예요 그때 들어가 70년대 초부터 그거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후계자로 더 빨리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로 본격적으로 올라선 게 74년입니다 네 74년입니다 그 전에 1972년 4월 이거는 내 정책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1972년 4월 15일 김일성이 자기 생위를 맞아서 남경대 생가에 가는 거예요 빨치산 이후 축군들 데리고 그때 김일성이 가 김 씨 족속들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 그 집안에 어르신들 앉혀놓고 담소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당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누구를 세우겠나 집안 어른들이 김일성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낙후한 봉건주의 집안이니까 아버지들을 아들이란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김성애 김일성이 후초가 완전히 치맛발음이 온 전국을 시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애 후광을 입어가지고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김정일이는 어릴 때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후초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김일성이 김일성이 평양은 평양에서부터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출생 한 년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김정일을 볼 기회에 있었는데 이야 이 사람은 이 놈은 단정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10m 가는 거리도 신발 꺾고 싣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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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고난 게 한 번도 김정일이가 몇 번 보진 못했지만 볼 적마다 신발을 꺾고 신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세 발자국 갈 것도 뛰어가요 단정함이라는 게 거의 없고 없어요 그리고 너무 프리한 거예요 나는 김일성이 장자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그게 그 사람이 그 김정일이 모든 언행 액션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게 다 있는데 내 눈에도 보였는데 어린 나의 눈에도 아 쉽지 않은 사람이로구나 보였는데 그 집에 가문의 어른들은 더했겠지요 그렇죠 눈밖에 낫겠지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앞만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이를 계속 추선한 거예요 평일 김평일 씨는 어른들 눈에 좋아할 사람이지 차분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다 이렇게 되고 그때 김성희가 살아있고 정확히 교육을 준 거예요 여참 후계자로 쉬운다 해가지고 김평일이를 위해서 김성희가 엄청 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김평일이가 김평일이가 돼야 하지 않는가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일성희가 거기서 선을 딱 쉬운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경대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김일성희가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김평일이 쉬우면 이 빠지산 같이 한 김종숙이랑 같이 빠지산 한 가심무리들이 일로부터도 약간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협을 위협이 아니고 그래도 항일의 좋은 후 김종숙이 새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그때는 평일이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희가 후계자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때 첫째 우리 집안의 혈통은 김종숙 혈통이라는 것 나하고 항일의 빨치산을 같이 한 김종숙 혈통만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첫째 둘째 국내에서 자라서 국내 인민들과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성장한 내 새끼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은 자식만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유세계 세계밖에 문물을 접하지 않은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뭔가 그때 김종일이 역할을 보면서 당에 이끌면서 수령위의 지근거리에서 수령위에서 업적과 공로를 세운 내 혈통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뭘 염두에 두는가 바로 김일성 우상화에서 김일성이 항일 때 만들었다는 영국의 가국으로 올리면서 우상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김종일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폐가 이렇게 돌았구나 이게 74년이구나 그게 72년도 김일성이 그 메시지 하나가 김종일이가 거의 용마탄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후계자 내정되면서 당사업 당사상사업 조직사업을 다 주관하기 시작해서 정신 사상비서 겸 조직비서 그러던게 1974년 4월 14일 4월 14일날 공식 후계자로 선포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너무 길었죠 갑니다